중학교 때 공부를 해본 적도 없던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해 이 본질을 깨달았고 불과 한 학기만에 올 1등급을 짓게 됩니다. 이 때 깨달았던 공부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길래 어떻게 공부했길래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공부는 책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는 행위입니다. 누가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담느냐가 관건이죠. 그냥 우리가 다이소에서 장바구니 담듯이 내용들을 막 담으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 내용들이 뒤죽박죽 섞여버리거든요.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는 방식은 성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들이 섞이지 않도록 구조화시켜서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공부의 본질은 구조화입니다. 구조화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다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구조화의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듣고 본인의 공부에 적용하신다면 남들보다 몇 개월은 앞서갈 겁니다. 아 참고로 저는 이 구조화 방법을 적용해서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고 임용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했죠. 나의 인생을 바꿔준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원리 구조화. 구조화는 말 그대로 구조, 뼈대를 잡고 그 위에 내용을 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 축구선수 11명을 외워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11명을 쭉 외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로 구조를 잡고 각각에 해당하는 선수들을 외운다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더 구조화를 시켜볼까요? 왼쪽 공격수, 중앙 공격수, 오른쪽 공격수. 이렇게 구조를 설정하면 각 자리에 한 명씩만 외우면 되는 거죠. 자, 감이 오시나요? 우리는 기본서의 내용들을 무작정 외우고 그냥 머리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런 구조를 잡고 나서 그 안에 내용들을 넣어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조를 잡는 데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용들만 넣어버리죠. 구조가 잡히지도 않은 채 머릿속에 넣어버린 그 내용은 단기 기억일 뿐입니다. 하루 지나면 내용을 까먹고 일주일이 지나면 내용이 아예 기억도 안 납니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시험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자,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이 구조화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 볼까요? 공부 이야기는 너무 재미없으니까 여행 계획을 짜는 거로 생각해보죠. 우리가 유럽을 간다고 생각해봅시다. 유럽 여행 계획 짤 때 뭐부터 하시겠어요? 맞아요. 여행할 나라를 먼저 정하겠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 세 개의 나라를 가기로 정하고, 그 다음엔 뭐를 할까요? 맞아요. 도시를 정하겠죠. 영국에서 갈 도시, 프랑스에서 갈 도시, 이탈리아에서 갈 도시를 정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엔 뭐를 할까요? 그렇죠. 그 도시 내에서 어떤 관광지들을 갈지 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를 할까요? 네, 각 관광지에 대한 공부를 하겠죠. 관광지 설명도 숙지하고, 주의사항도 숙지하고, 그리고 맛집, 기념품 같은 것들도 미리 알아두겠죠. 자, 그러고 나서 여행을 떠날 겁니다. 여행을 떠나서 각 관광지들을 직접 경험하겠죠. 뭐야? 별 내용이 없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여행 계획을 짤 때는 당연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에는 이 당연한 방식을 대부분 지키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각의 내용이 어떤 파트 속에 있는지,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건지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 내용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큰 그림도 그리지 않고, 무작정 루브르 박물관에 대한 정보만 파고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어느 나라에 있는 관광지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모나리자를 보긴 봤었는데 어떤 박물관에서 봤던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냥 머릿속에는 나 유럽 가서 모나리자 봤다 정도로 생각이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을 구경하고 나서 다음 관광지로 어디를 갈지도 몰라서 헤매게 되죠. 에이, 과장이 심하다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랑 친형이랑 둘이서 유럽 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당연히 계획은 형이 짰겠죠? 어머니는 그저 형 따라서 유럽을 돌아다녔고, 다녀와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나라들을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어느 관광지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저희 어머니는 왜 관광지들을 나라, 지역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할까요?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럽의 모든 계획은 형이 짰고, 형만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머릿속에 각 관광지들은 유럽의 파편 조각일 뿐이죠. 이런 상태에서 유럽에 대한 시험을 본다면, 그 많은 관광지들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과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가 형을 따라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공부를 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각 관광지에 대해서만 파고들죠. 파고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 각 관광지를 살펴야 합니다. 관광지를 막 파고들다가도, 아 이거 어느 파트지? 라고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큰 그림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제 내피셜 아니냐고요? 사실 이건 교육심리학자 라이겔루스가 말한 정규화 이론의 내용입니다. 줌아웃을 해서 큰 그림과 구조를 잡고, 줌인을 통해서 각 관광지를 파고들어야 하죠. 이렇게 줌아웃과 줌인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람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오래도록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시험장에서도 문제들을 풀 때 내용들을 쏙쏙 뽑아내서 활용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목차를 들고 다니면서 외워라. 목차를 외우면 큰 그림, 구조가 자연스럽게 잡히니까요. 그러니 각 개념을 파고드는 것도 좋지만, 순간순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거 지금 어느 파트지? 내가 지금 어떤 내용 속에서 이 내용을 파고들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순간적으로 줌아웃해서 전체 그림을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줌인해서 내용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제가 공부를 못하던 중학교 시절에는 오직 줌인만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개념, 이 개념에 대해서만 막 파고들고, 선생님이 찝어든 내용,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만 막 외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흐름은 절대 파악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단순히 그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맞출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그런 문제는 맞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각각의 개념들만 봐서는, 이 넓은 범위를 여러분 머릿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내가 지금 파고들고 있는 내용이 어떤 파트의 내용이고, 어떤 세부 파트의 내용인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위치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요. 모나리자를 감상하는 순간, 나는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 루브르 박물관은 파리에 있고, 파리는 프랑스에 있지. 모나리자 보고 나서는 비너스장을 보러 가면 되고, 루브르 박물관 다 돌고 나서는, 이제 다음 관광지인 톰코르드 광장으로 가면 된다. 라고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요. 이 구조화는 공부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인 내용입니다. 노트 정리를 할 때, 학원 수업을 들을 때 모두 적용해보세요. 남들보다 몇 개월은 앞서갈 겁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인 구조화를 10분 내에 깊게 설명하긴 어렵지만, 느낌은 알아차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다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수험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운영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 뿅! 보고ENT! 다음 확인 plum점! уровень 구조는 드라이벌 에듀어 있음. 감사합니다.